룬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오르니 티어가 내려간 이유는 대세 챔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피오라, 갱플랭크, 카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 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챔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룬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룬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약간 공격적인 룬을 위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반에 가면 뭔 진화를 하든 오르는 피오라, 카밀, 갱플랭크 후반 스플릿 구도에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초중반에 힘을 실어서 그 이득으로 게임을 이기자 라고 생각하여서 룬을 많이 생각했는데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냐? 감전, 콩콩이, 유성.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콩콩이입니다. 콩콩이 일단 감전이랑 유성은 제가 왜 안 쓰냐면 일단 감전은 피오라, 카밀, 갱플랭크, 나르 이런 애들 상대로 3타를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전은 데미지는 확실한데 너무 터뜨리기가 힘들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성 같은 경우에는 콩콩이에 비해 딜은 좋지만 팔로 감사합니다. 콩콩이에 비해 딜은 확실하지만 쿨타임이 길고 일단 평타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유성은 스킬 피해만 주기 때문에 오르는 평타 딜 교환도 하고 스킬 딜 교환 둘 다 하기 때문에 전 유성보다는 콩콩이 물론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콩콩이가 훨씬 좋다고 저는 단정을 지었고 콩콩이의 장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평타에도 발동됩니다. 평타 그러니까 오르니 착취를 들면서 평타 교환을 하죠. 약간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근접해서 때리면 콩콩이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짧은 쿨타임 그리고 견제, 견제에 엄청 최적화 룬 견제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콩콩이를 전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룬을 콩콩이로 채용한 이유가 뭐냐면 오르니의 기본 딜 교환이 W 사용 후 강화된 평타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체력 데미지로 데미지를 뽑아내는 딜 교환인데 이제 그것을 못합니다. 왜냐면 오르니의 너프된 후 W의 불안정 상태 지속시간이 6초에서 3초가 된 이후에 앞서 말한 카밀 피오라 갱플랭크한테 W 평타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초이기 때문에 W 쓰고 걸어가는 동안 불안정 상태가 해제되기 때문이죠. 불안정 상태가 뭐냐면 오르니의 W나 궁극기를 맞았을 때 노스킨일 땐 빨개지고 천둥군주 오르니 착용 시에는 파래지는 효과 그 상태에서 오르니 평타를 치면 강화 평타 나가는 이펙트 상태 그 상태를 불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8.4 패치에서 그 불안정 상태 지속시간이 6초에서 3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갱플랭크 피오라 카밀 상대로는 W 사용 후 절대 근접해서 평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백무빙을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양아치 챔프 3명에게 딜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W 깡딜로만 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콩콩이와 주문장렬 이 두 가지 Q에도 콩콩이와 주문장렬이 붙고 W에도 주문장렬과 콩콩이가 붙기 때문에 이 콩콩이를 들면 굳이 W 한 다음에 평타 물론 치면 좋겠죠 치면 엄청 세긴 하지만 못 쳐요. 현실적으로 못 치기 때문에 W와 Q 깡딜로만 딜 교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 데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룬이 바로 콩콩이죠. 콩콩이의 그 도트딜 그리고 주문장렬까지 제가 또 영상으로 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중간중간에 이 콩콩이를 어떻게 사용하며 왜 드는지 잠깐의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데미지 보여요 데미지? CS 먹으러 올 때 또 견제 오케이 좋아요. 와 이게 오 Q 맞췄는데 콩콩이들 개해자 보시다시피 어 W와 Q에 엄청난 데미지가 뽑힙니다. 오른은 옛날처럼 들교환하면 안 돼요. 이제 옛날 오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CC 면역도 사라지고 불안정 상태 지속 시간도 반토막이 났어요. 옛날 오른처럼 플레이를 하면 진짜 갱플 피오라 카밀한테 뚜드려 맞습니다. 초반에도 뚜드려 맞고 후반엔 당연히 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콩콩이를 들음으로써 초반에 강력한 견제 오른이 데미지가 너프된 건 없습니다. 오른의 데미지는 그대로기 때문에 콩콩이로 이제 콩콩이를 이용하여 WQ 견제 이현을 먹으러 올 때 Q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W를 맞춘다든지 해서 이제 물몸 챔프들의 피를 반절까지만 깎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Q2 진입 콤보 군 콤보로 어 녹일 수가 있는 데미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견제를 통해서 앞선 견제 풀피해선 절대 어 원콤이 안나고 콩콩이를 활용해서 반절 40에서 50% 정도 피를 맞추고 그 후 진입해서 군 콤보를 때려박을 수만 있다면 어 라인전에서 솔킬이 가능하다는 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텐데 제가 콩콩이랑 주무장렬을 이용해서 Q랑 W짤로 피를 반피 정도 깎아놓고 이제 어 솔킬을 따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콩콩이가 총 4번이나 들어갑니다. 한번 세보세요. 콩콩이가 총 4번이나 들어가요. 개오바인데? 에? 제가 실제로 어 콩콩이를 들고 연습한 영상 그리고 뭐 솔로킬 그리고 뭐 앞에서 본 딜기환한 영상들 일반 랭크 아닙니다. 일반 아니구요. 자유랭 아닙니다. 모두 다이아4 솔랭 혹은 다이아2 솔랭입니다. 제가 직접 본캐와 부캐에서 솔로랭크 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반과 자유랭크 아닙니다. 아 그리고 콩콩이에 대해서 콩콩이 이제 특성은 어떻게 드냐 자 설명을 또 제가 해드릴께요. 왜 이렇게 드는지 일단 이건 당연히 콩콩이고 여기서 아마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거에요. 많이 어 형님 궁극에 모자 안드세요? 오른 궁쿨도 너프되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 형님 무효화 구체도 이거 주문포식자 효과이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나요? 왜 만화순환팔치 드는거죠? 굳이? 제가 해본 결과 아 해본 결과와 이제 제가 왜 만화순환팔치를 드냐 이 콩콩이 일론 자체가 초중반에 힘을 강력하게 줌으로써 그 스노우볼과 주도권으로 게임을 풀어가는거에요. 자 보세요. 이 무효화 구체 물론 좋은 특성이죠. 상대가 AP일 때는 하지만 어 이 콩콩이 자체가 라인전의 강력한 특성이에요. 제가 해본 결과로 스킬 한 번이라도 더 써야되요. 왜냐면 제가 전에 들던 특성에는 이게 비스킷이 있어 비스킷 비스킷이 있어서 오륜에 부족한 만화를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데 지금은 비스킷을 들 수가 없는 룬입니다. 세팅이 그래서 라인전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스킬 한 방 차이로 솔로킬이 안나더라고요. 제가 솔랭하면서 만화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만화 수납할지가 어 무조건적으로 채용이 되야됩니다. 이 궁극의 모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궁극의 모자는 초반 라인전 초중반 라인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좋아요. 한 30분 정도 되면 궁극의 모자가 어 이 풀스택 채워지면 정말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궁쿨이 한 10초 막 넘게 짧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룬의 포인트는 초중반이에요. 이 궁극의 모자로 후반을 좋게 만든다? 피오라, 갱플, 카밀은 어차피 후반은 때려 죽여도 못 이깁니다. 초반에 힘을 빡주는 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후반을 바라보기보다는 차라리 초반에 스킬 한 번이라도 더 써서 라인전 솔킬을 따서 그 스노우볼을 굴리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순환팔찌 드는 이유고 이 김희남 라인은 김희남 깨달음인데 오르는 쿨감템을 다 가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안 가도 풀쿨감이 맞춰집니다. 자동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가든 뭐 기명을 가든 뭐 얼심얼건 둘 중에 하나는 어 필수니까 20퍼 그 다음에 뭐 마저템 심연에 가면 저극력 두고 둘 중에 하나 가니까 30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김행을 간다던지 와머그를 가면 자동적으로 40퍼가 세팅이 맞춰지기 때문에 깨달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는한테 어차피 저극력 주문력 또는 공격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깨달음 패스 이 절대집중도 패스 남는건 이제 김희남이죠. 김희남 그래서 김희남을 들고 어 이거는 폭풍의 결제 말할 거 없죠 후반에는 무조건 물론 좋은 룬이지만 초중반에 힘을 씻는다 패스 무리를 건넌자 이것도 저는 라인전에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에 주문 장려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특성은 무조건 결이죠 왜냐면 이 보너스의 체력 체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요즘에 핫한 특성 뼈방패 어 모두가 아마 들거에요 이거는 어 사기 특성이라는걸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이 모두 아마 공감하실 어 지금 엄청 핫한 특성 뼈방패는 그냥 그냥 드세요 엄청 좋은 특성이니까 그냥 무조건 드는게 좋고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는 고민인데 어 저는 오른 자체가 어 라인전 상태에서 아이템을 빨리 뽑을 수 있죠 뭐 천가봇 바로 라인전에서 만들고 뭐 닌탑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생의 바람이 좀 괜찮더라구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강철피부 들어도 되고 뭐 사전준비 드셔도 되는데 저는 재생의 바람이 뭔가 어 괜찮은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드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취향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아 그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착취 여진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착취 여진이 쓰레기가 아니고 착취 여진으로는 피오라 카밀 갱플랭크를 이길 수 없기에 그 세 챔프를 저격해서 만든 특성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상대 탑이 초가스야 그럼 무조건 착취 드세요 그 돼지들이랑 싸울 때는 착취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콩콩이는 상대 챔프가 물몸 견제를 쓸 때 피가 많이 빠지는 캐릭들 약간 뭐 아 계속 똑같은 말하는데 이 콩콩이는 뭐 카밀 피오라 갱플랭크 저격해서 만든 특성이기 때문에 그 세 챔프 정도 나르 정도 한 네 개 좀 약간 물몸인 챔프들 한테는 콩콩이를 드는 걸 추천해드리고 돼지들 뭐 트런들 싸이온 마오카이 초가스 이런 애들한테는 무조건 착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 탑 챔프에 맞춰서 스왑을 하라 이거죠 몸이 약하다 그러면 콩콩이 상대가 피돼지다 그러면 착취 이런 식으로 약간 조율 있게 싸이온처럼 뭐 싸이온도 빈결과 유성을 바꿨으니까 무조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 탑 챔프에 맞춰서 특성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옳은 장인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옳은이 지금 고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는 중이고 이 콩콩이는 제가 한 2-3일 정도 해봤는데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이거 할만해요 여러분들 캥플랭크 조플랭크랑 카밀이랑 피오라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승률 좋거든요 제가 콩콩이 드는 거 거의 안집니다 라인전 계속해서 해볼 생각이고 아직 3일 정도 한 솔랭을 막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피오라 갱플 만났을 때 한번 해보시고 이 플레이 영상은 또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오라나 갱플 오늘 카밀 만났을 때 어? 게리형님 왜 콩콩이 드세요?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 3명의 챔프 만나면 이 룬 둘 거예요 이 룬 오륜은 아직 고인이 아니다 제가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룬에 감명을 받아서 진짜 진지하게 다시 마스터를 향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륜 아직 쓸만합니다 고인 아니에요 관짝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가즈아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거나 제가 ㅈ같이 생기거나 잘생겼다면 영상 밑에 좋아요와 여기 아래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